네, 위원님의 트레이드마크죠. LOV 섹터 중에서 오늘은 또 제가 알기로는 EV, 전기차의 V에서 이제 또 준비를 해주셨다고 했는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해주셨나요, 위원님? 네, 일단 LNG, LOV부터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요. 첫 번째 L 같은 경우에는 LNG의 L 그래서 LNG 시대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코앞에 열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IMO 2020 때문인데요. 결국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커지는 시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앵커님도 느끼고 계시겠지만 최근 들어서 지구온난화가 좀 심각해진 것 같지 않으신가요? 그렇죠. 북극곱은 매일 울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그러한 다큐멘터리도 우리가 심심시켜 볼 수가 있는데 결국 이제 그러한 부분, 인간이 살 수 없기 때문에 개발될 수밖에 없는 측면 그게 바로 이제 LNG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다 그렇게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러브 섹터의 5G, O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가장 핫한 토픽입니다. 뭐 5G 내년에는 더 크게 갈 것이다 하는데 사실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대부분 단기 투자자분들이시다 보니까 버티지를 못하세요. 누가 봐도 내년에 좋은데 올해 버티기가 힘든 거예요. 올해 크리스마스에 좀 돈 많이 버셔서 좀 이제 배부르게 그렇게 보내고 싶으신데 그런 마음 저도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크리스마스를 한 번 또 올해 크리스마스에는 기약을 해보는 게 어떨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드릴 이 전기차 섹터 바로 이제 이 V, EV 전기차 섹터입니다. 뭐 뒤에서 좀 말씀드리겠지만 EV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테슬라 픽업트럭 출시됐고 전 세계가 소소차가 아닌 전기차 쪽으로 좀 나아가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글로벌 메가 트렌드 계속 따라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앞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상담을 해드린 OLED 관련해서 좀 투자를 하시면 굉장히 우리가 폭발적인 성장력 속에 수익도 굉장히 폭발적으로 그렇게 날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LOV 섹터와 여러분들 투자 러브 하시면은 분명히 이 계좌도 굉장히 러블리해질 것이다. 그렇게 저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러브 섹터 중에서 V, EV 전기차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드릴까 합니다.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뭐 LG화학 이렇게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아 LG화학 왜 이렇게 안 올라? 전기차 뭐 많이 전 세계적으로 팔린다 그러고 전기차 시장 아직 초기 시장이고 결국 이제 계속적으로 좀 많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아 이거 답답해서 투자 못하겠다 그러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전기차 지금 전체적인 전체 자동차 시장 규모에서 봤을 때 전기차 시장은 굉장히 지금 비중이 작아요. 지금 5%도 안 되거든요. 그게 근데 이 5%의 비중이 만약에 내연기관차 시장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한 50%가량 올라온다. 이게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결국 올라오긴 올라올 겁니다. 최근에 테슬라 주가 급등한 것도 그렇고요. 그러면은 결국 시간 싸움인데 우리가 어떤 이슈가 있는지를 분석을 해서 이 주가가 강력하게 오르는 타이밍, 그 상승 모멘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트리거를 정확하게 좀 짚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방송에서 계속 그런 어떤 투자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중국에 대한 이 전기차 이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2025년에 N, E, V라고 해서 그러니까 E, V는 전기차인데 앞에 N이 붙었습니다. 이게 신에너지차를 통틀어서 다 말하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종복상담 해드린 두산 퓨어세 같은 게 연료전지죠. 연료전지로 가는 신에너지차 그리고 또 이제 순수전기차 B, V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움직이는 차들을 다 모아서 N, E, V라고 하는데 이 비중이 상향이 됐습니다. 중국에서. 원래는 2017년에는 이 비중을 20%로 맞춰야 된다. 언제까지? 2025년도까지 20%로 맞춰야 된다고 했는데 이제 내년이면 여러분들이 2020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2025년까지는 사실 5년밖에 안 남았는데 20%에서 25%로 상향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5%를 상향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최근 이제 전기차 섹터가 굉장히 부진했던 가장 큰 이유. 중국 정부에서 보조금을 대폭 축소를 하면서 지금 중국 시장이 항상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지배적이기 때문에 중국 전기차 판매량이 극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전기차 보조금이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는 중국에서 전기차가 엄청 많이 수요가 몰르면서 팔렸는데 그다음에 보조금이 대폭 축소가 되니까 사람들이 전기차 안 사요. 너무 비싸고 그다음에 내가 이제 뭐 항상 우리가 어떤 상품을 구매를 할 때 이 가격이 일단 첫 번째죠. 그래서 가격은 비싼데 보조금이 사라져버리니까 더 가격이 비싸 보이고 그래서 전기차 판매량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영향이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에게도 뭐 아직 중국 시장에 진출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 시장에서 이러한 문제가 터지고 있다. 전기차 당목 안에 힘들다. 그런 분석이 나온 건데 결국 이제 이 전기차 보조금이 축소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중국 시장 내에서 공평한 경쟁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판이 깔린 것이다. 그렇게 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뭐 정확히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도 이 보조금 관련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또 배터리 3사가 제외가 됐기 때문에 정확한 시점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언젠가는 중국도 문을 열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근데 그게 어디와 또 여러분들 맞물릴까요? 바로 미중 무역 전쟁과 또 맞물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중국에게 요구하는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너희 금융시장 개방해라. 근데 개방을 하되 확실하게 그 부분을 어떻게 너희가 잘못됐을 경우에 보상을 해줄 것인지 법제화를 해라. 그렇게 계속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중 무역 전쟁이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에게 엄청난 수혜를 안겨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과거 미일무역 전쟁이 터지면서 반도체 수혜를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봤었던 것처럼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지금 미래의 반도체가 배터리다. 그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어떤 트리거 장치 그리고 어떤 중요한 턴 어라운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미중 무역 협상으로 인한 중국 우리나라의 배터리 3사의 진출. 이러한 소식이 되겠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항상 관심은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주가 계속 하락한다고 해서 주가 하락하니까 나 주식 안 할 거야. 나 전기차 투자 안 해.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지금은 무조건 꾸준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가 딱 어떤 터닝 포인트가 딱 나오면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를 많이 집중적으로 하셔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확실한 턴 어라운드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기에는 조금 약한 이슈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이슈는 굉장히 전기차 시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이 전기차 관련 수혜주. 사실 제가 계속 굉장히 좋은 종목을 많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오늘도 굉장히 좋은 종목을 하나를 힌트를 좀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첫 번째 힌트는요. 당연히 이제 전기차 관련 주겠죠. 그래서 이 전기차에 대한 어떤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힌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 외국인 수급 다들 많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외국인 수급이 급격하게 늘어난 종목이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게 급격하게 늘어난 종목이고 그러니까 이런 수급적인 부분만 봐도 확실히 외국인 투자자들은 내년에 국내 배터리 업체들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내년 전망이 특히 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 자체가 거의 한 두 배 가까이 증가할 전망이기 때문에 영업이익 두 배 증가하면 사실 주가도 두 배 충분히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 이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니까요.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배트맨 저희 오픈 채팅만 검색을 하셔서 바로 들어오시면 제가 내일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